방탄소년단 방글라바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미얀마에 계신 팬 여러분 저희 방탄소년단 6월 16일 양곤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계신 모든 여러분 그날 양곤에서 뵈 둘 셋 제주 띵반데 제주 띵반데 다시 한번 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너무 멋있는 팬분들 앞에 너무 고장에 공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인데보다 열심히 공연하고 알겠습니다 이따가겠습니다 오 마이 갓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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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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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저희가 공연에 끝일량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 보다 들으세요 네 아 guys sadly next song gonna be your last song are you sad? are you sad? woohoo but we will still do the next song thank you Mie Omar next song will be I R.I.E.L.A.R. 너너너봐 지금 너네네 너네네네 너네네네네 너네네네네네네 예뽘 재미있어요 저도 재미있어요 모든ㅎㅎ 너네네네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진짜 많이 망하는거 진짜긴 이 소리가 잘 못하고 나 이거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반갑 warnin 우리 가수 최연을 맡아서 우리 가수 내 것 없이 지고사 우리 가수 우리 가수 우리 가수 우리 가수 우리 가수 우리 가수 나 나 나 나 ourselves 우리 가수 우리 가수 우리 가수 우리 가수 우리 가수 자 Geeky 족!!! 날 미얀마를 기억해요 그럼요 기억하죠 그래서 저희 옛날 막 행사로도 가고 그랬었는데 기억하죠 너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네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요 너는 나에게 비추자 나의 구원 이 비도 그쪽 가야지 네 손을 놓지 않을래 I wish that you would love me 어제처럼 다시 이 손 놓지 말고